일본에서 1월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대만에서 규모 5.8이 일어나고 있고 그 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달에 규슈 휴가나다 해역의 규모 6.6의 강진 발생 당시에 지진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내 23일 규슈 가고시마현에서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리시마산 부근의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기리시마산은 일본 규슈에 있는 산으로 성층화산이며 활화산입니다. 2011년 3월 이 화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신모에다케에서 분화가 일어나 화산재와 화산가스를 4,000m 높이까지 분출했습니다. 신모에 봉 외에 다른 활화산 봉우리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 화산의 분화는 천리안 위성에서도 관측될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바로 이곳 규리시마산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이곳은 작년 2021년 11월에는 화산성 군발 지진이 9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따로 규리시마산의 폭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2월에 후지산과 와카아미안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고 도카라엘도에서도 군발 지진과 도카라에서 진도 5강의 강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규슈 규리시마산 부근에서 화산성 군발 지진 이후부터 큰 지진이 많았으며 특히 후지산과 와카야마연에서 연속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 후지산과 와카야마연에서 연속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을 다시 돌이켜보면 12월 3일 오전 진도 5약에 해당하는 강한 흔들림이 관측된 지진이 후지산 근처와 와카야마연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고 물건을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야마나시아는 도쿄도 서쪽에 인접해 있어 작년 12월 지진으로 도쿄 일부 지역에서 진도 3정도의 흔들림이 감지됐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하여 심하무라 히데키 무사시노 가쿠 인데압 특임교수는 슈칸겐다이와 인터뷰에서 후지산의 이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야마나시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화산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후지산이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1200년에 걸쳐 11차례 분화했던 후지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휴지기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은 1707년 분화를 끝으로 약 300년간 분화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마그마를 뿜어낼 수 있는 8화산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화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후지산 분화가 스탠바이 대기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같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이는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